제가 그 친구를 거의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주님처럼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했어요. 한 친구랑 그 친구의 기분을 거스리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좀 친구라고 하기엔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점점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을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런 어려움이나 또 현실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온전히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죠.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분으로 체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진 예수님으로 체험 받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몰아내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싸우고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대신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체험 받으면 어떨까요?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체험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세요? 불안하세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지게 수. 딱 한 분 오지게 수이므로 매 순간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많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아, 제가 피조물을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성도님께서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자주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조금 의아하면서 감사한데 성도님의 말씀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성도님의 생각을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기후 위기 같은 거 또 저출산, 그냥 전쟁, 지진 이제 국내외 정치 같은 것만 봐도 너무 불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하다 저출산을 또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뭔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심판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또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나 이런 걱정도 들고 제 성격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팔 남기고 조급해 하고요. 그래서 불안감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스트레스가 생기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냥 이제 과부와 올리듯이 그만두게 되거든요. 지금 얼마 동안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믿게 된 지는 근데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믿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쯤 될 때 다시 교회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정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치를 보다가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아 그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당시 일하던 곳에 사장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막 지내다가 이제 정치도 보다 보니까 극과 극이 통한다고 제가 극에서 극으로 정치 성향이 또 바뀌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또 정치하시는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유튜버 또 보게 되고 했는데 그 유튜버에서는 이제 뭐 곧 당선 심판을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많았고 그러다 와중에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히브리서 혼나니는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상을 받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했던 말도 이제 WCC에 가입한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국 교회는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거의 그런 건 의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WCC에 속한 교회들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상담 받으신 목사님은 WCC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괜찮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좀 불안하고 또 참 죄송한 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솔직히 제일 먼저 했던 게 좀 불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믿었지만 저희 집에서 저만 믿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 막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줘 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심정으로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믿는데 뭔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많은지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너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요? 아니요. 그분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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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여쭤보다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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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를 믿기 전에도 왜 이렇게 불안하셨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님 두 분 중에서 그런 성장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형제 자매 중에서는요? 제가 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형제 자매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첫째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동생 분은 괜찮으시고? 네. 아버님 아버님도 괜찮으시고?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본인 기억에 언제 대략 언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믿은 지 2년 정도 됐을 때 WCC 보면서 그때요.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약간 불안이라고 해야 될지 좀 남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보다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거의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주님처럼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했어요. 한 친구랑.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제 인생이 막 휘둘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친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교제를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 예수 믿을 때 친구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제가 너무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결론 좀 말씀드려서 양해해 주시고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분한테 좀 가슬라이팅 당했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성도님을 그렇게 시작했을 때가 언제 정도였었어요? 나이가 언제 정도? 저희가 처음 만난 게 대학교 20살 때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를 편하게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친구의 기분을 거스리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좀 친구라고 하기엔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점점? 네. 몇 년 정도 그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었습니까? 거의 한 15년, 6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솔직히 친구가 저희를 제 남편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제가 그래도 참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제가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는데 저를 정말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그렇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남편과 하합하지 못하고 친구와 하합해서 남편을 막 적글대하듯이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냥 연락을 차단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분이 연락을 받았나요? 너는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네.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하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하는데 나도 그러면 그냥 이제 안 되겠다. 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그 친구분, 대학교 때 만났던 분 그분이 이제 뭐 가스라이팅은 뭐 당연한 건데 그분은 어떤 질병이 있는 거냐면 이 단어가 NPD라고 그래요. NPD. 그게 뭐냐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그게 뭐냐면 Narcissism 성격장애예요. 그분은 Narcissism 성격장애를 갖고 갖고 있는 그런 중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런 Narcissism 갖고 있는 이런 성격장애 갖고 있는 중증 환자들은 NPD 환자들은 사람들을 괴롭혀야 돼요. 그런데 괴롭혀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자기의 쾌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제가 오늘 NPD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무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그들 당하는 자세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해져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칼로 끊는 거예요. 단칼로 끊어버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성도님에게는 지금 15년이라는 체계적으로 가슬라이팅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7년 전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5년 전쯤 갑자기 WCC라는 것이 어떻게 듣게 되면서 이런 모든 누구한테 가슬라이팅 당했고 힘들게 당했던 게 복합적으로 지금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절망적이고 해결될 수 없다면 제가 괜히 말씀만 드리고 성도님부터 힘들게 할 텐데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성도님은 이런 데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네. 자유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성도님이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WCC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거기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목사 저런 목사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교단에 찾아가든가 목사님 찾아간다면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발 들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올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WCC에 가입한 데 내가 어디 있냐.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된 데가 많아요. 저거 보세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닌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WCC에 안 들어갔다고만 해서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분들이 목사로서 예술을 지은 거에 되는데 목사로서 너무 정치하게 한다면 저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정치하세요. 목사라고 부르는 순간 오히려 목해하는 사람들한테 얼굴에 먹칠하니까 너무 정치 성량이 강한 자칭 목사라는 자들에게 부탁드려요.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시면 제발 이름 석자 뒤에 목사라는 말을 빼버리시고 그냥 정치인 아니면 정치평론가 그렇게 나가시지 제발 목사라는 말을 해가지고 크리스찬 욕을 맡기지 말라고. 그래서 WCC든 너무 정치 성량이 강한 목사들이든 저는 그들이 그냥 본인들의 그냥 본 색깔 정치하려면 정치만 하고 아니면 저같이 그냥 목회하려면 목회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많을수록 거기에서 구독주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인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센세이션한 걸 전하기 원해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센세이션한 걸 안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도 센세이션한 걸 전하면 아마 지금보다 구독자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제가 돈의 종이 아닌데 제가 유명세의 종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 목사라고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센세이션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올라가요. 수정자가 늘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질도 들어와요. 그런데 정치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종말론 얘기하면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릎 몰리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님 예수를 믿은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종말론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종말론의 그 긴장감에 살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오늘 갑자기 깨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전쟁과 전쟁과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지진 조출살 정치 세상에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기 중동에서 싸운다 뭐 한다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거는 2000년 동안 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에게는 이런 균형이 조금 깨진 이유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이 두려운 게 딱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친구한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스라이팅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의 태생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20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한쪽 어떤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난 18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케이스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지난 20년의 과오를 오늘 지난 20년 동안 묶여있던 세 사태를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행복하고 회교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세 사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멘 아멘 저는 그냥 이 암울한 시대에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부러드릴게요. 네. 암울한 세 살 세상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암울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자녀분이 두 명인데 어떻게 딸 딸 아들 딸 어떻게 됩니까? 아 둘 다 딸입니다. 딸 딸 네. 그 두 공주님들이 이제는 20세, 30세 될 때 지금보다 아마 천배도 악해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네. 천배도 악해지고 만 배도 악해져도 진짜 예수님 말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백만배 천만배 억만배 더 보호하세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차피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자랑 똑같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성도님과 공주님과 애기 아빠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사님 네.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못 잡을까 봐 그게 또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본인 자유지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차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애기 아빠 예수님 붙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성도님이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애기 아빠예요. 네. 네. 맞아요. 애기 아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15년 동안 묶여있었던 이거를 영어로 해가지고 Soul tie라 그래요. Soul tie. 영혼이 섞인 거죠. 아 네. 이런 Soul tie가 있는데 간단해요. 이 Soul tie를 자르면 돼요. 아 네. 잘라버리고 다시는 그 친구 전화 받지도 말고 네. 그 친구가 이런 NP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갖고 있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뜬금없이 연락해가지고 마치 아무도 없듯이 또 연락을 와요. 아 무슨 말이냐면 징그럽게 또 껴들어요. 아 아니 정말 이번에 좀 느꼈어요. 안 하는 줄 안 했더니 연락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아무도 없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동안 네가 잘못해가지고 연락 안 했지 그치면 나는 괜찮아 그런 식으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징그럽게 껴들어요. 아 네. 제가 그런 자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우리 미워하는 대신 그런 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사탄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 성향이 그 친구를 만나서 서로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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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NPD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Narcissist을 갖고 있는 자들은 누구 어떤 만만한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근데 그걸 또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님을 친구를 먹잇감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또 먹잇감도 했다가 이가 악순환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잘 끊으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 항상 뭘 해가지고 미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본인 말을 듣게. 네. 진짜. 근데 거듭말씀입니다. 너무 잘 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끊으셨어요. 그리고 거듭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정제하고 그를 저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 회복되도록 우리가 극렬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해 주되 네. 만나서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먼 발치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만나서 손 붙잡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극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다시는 그들과 섞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엮이면 안 돼요. 네. 그 전화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 번호를 완전히 스팸 처리하세요. 네. 완전히 차단하세요. 네. 그리고 문자나 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어떤 거 전부 다 다 다 차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네. 말씀드릴게요. 형도님 네. 첫 번째 형도님은 몇 번이나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 거죠. 예수님한테 기도 드리면서 해도 이게 제대로 회개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왜냐. 자꾸만 또 돌아가니까 아 네. 맞아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정말. 돼요.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올 거예요. 네. 또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또 묶이지 말고 아 또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괴롭게 하려고 장난하는구나. 네. 그러면 아 아버지 제가 진짜 진짜 1초라도 2초라도 여기에 내가 신경을 빼앗겼던 거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성도님께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친구와 묶여있던 소울 타일을 자르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인도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그동안 세상에 서왔던 것을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려웠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네. 불안했고 그리고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런저런 말을 그냥 다 들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네. 또한 팔랑귀 것 그런 성량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간 대신 맨날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것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드리는 거예요. 아. 그 다음 오늘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분명히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뉴스를 보실 때 또 갑자기 저출산 이것저것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또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 내가 분명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렸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잠시라도 거기에 속아서 두려워했다면 또 항복하고 회개하고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새롭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네. 그거를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럴까요? 네.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제가 물론 기도했는데 드리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말 듣지 마세요. 네. 저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 목사 말은 듣지 마세요. 네. 이제 보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은 그냥 정치만 하면 좋겠어요. 네. 정치만 하든 아니면 그냥 감히 목사라고 자칭 목사 사칭죄를 그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만 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이해 되시겠어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어두워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지금 다 백길을 데리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 하나가 조그만 성냥개의 빛 하나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처럼 지금 성냥개의 빛 하나가 무척 어두워요. 네. 근데 여기에 조그만 빛 하나라도 얼마 얼마 밝아질 텐데 조그만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얼마나 더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엄마만이 아니고 애기아빠도 아가들도 그 빛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성도님이 너무 고마운 게 오늘 성도님이 상담 신청하셔도 고마워요. 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형도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기도할까요? 네.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믿고 의지하는 대신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죽은 믿음을 저의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가짜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그 친구와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친구를 너무 의지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친구에게 당했고 그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친구와 묶여 있었던 소울타이는 다 잘려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친구와 묶여 있고 섞여 있었던 모든 소울타이는 모든 소울타이는 내 자유의지로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완전히 자유받을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소울타이 잘라주시고 소울타이 잘라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저의 죽은 믿음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잘못된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팔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 말을 더 들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약한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어두움을 모든 모든 무거운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저 용서해 주시고 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도 꼭 만나주세요. 저도 꼭 만나주시고 우리 아가들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보호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이 본인 자유주로 그 친구와 10여 년 동안 묶게 했을 때 이거 솔타에 잘랐어요. 네. 이제는 잘랐지만 다시는 그 친구가 성도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히 막으셔야 돼요. 네. 전화받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네. 궁금해했었거든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 이렇게 맡기시고 네. 그리고 세상에 자꾸만 이것저것 접하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괴담들 네. 그냥 믿지 마세요. 네. 물론 뉴스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어차피 그건 현실이고 어차피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어두움에 묻히지 말고 그럴수록 더 빛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으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네. 자주 넘어질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런 과거가 오래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오늘 같이 기도했지만 아주 쉬운 기도문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고 싶어요. 예수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두렵고 식은땀나고 어떻게 할지 초조하고 막 그럴 때마다 아 또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네. 속았던 걸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냥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네. 매 순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됩니다. 네. 네. 제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됩니다. 저 빼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것저것 쭉 설명드린 거 좀 이해되셨죠? 네. 네. 부탁하나 있어요. 네. 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했다고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 네. 네. 자꾸만 그런 성냥이 또 있어 성도람한테. 네. 또 그거 역시 사탄의 장난이니까. 우리 모두 멍청이에요. 성도람이나 전하 우리 모두 멍청이에요. 우리가 멍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네. 멍청이니까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약하니까. 팔랑기니까. 넘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어둠에 쌓여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누는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마음 좀 어떠십니까? 제가 친구한테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다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지. 가스라에 띵덩이 타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거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소망, 산 소망의 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엄마가 강해져야지. 맞아요. 따님들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100배 더 불안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많이 하나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티내지 말아주시고. 네.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애기 아빠 앞에서 티내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지금부터 바뀌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뀌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다가 이제 새 모습 되게 되면 더 놀랍게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인정해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형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가족들 같이 응원하며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슬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가슬라이팅 당하나요?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사람한테 가슬라이팅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사탄으로부터 가슬라이팅 당한다는 걸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현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꾸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탄의 뜻대로 길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만 붙잡을까요? 여러분 역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초조한 마음이 있고, 팔 남기고, 누구한테 당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등등등 있다면, 오늘 우리 나눈 대로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냥을 예수님께 드리고, 끝까지 예수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져주세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특정된 인물만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가슬라이팅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접하는 정보에서, 심지어는 사탄을 통하여 가슬라이팅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권,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신경받고,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거짓과 어둠, 모든 속임수, 당장 법적 권리,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적에 던지를 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자꾸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섭고, 근심, 걱정, 염려,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 당장 법적 권리,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적에 던지를 지어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 오직 빛이신 예수님으로만 어두움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두 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슬라이팅 당했다면, 그 모든 소타에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은연 중에 내가 누구를 가슬라이팅 하고 있다면, 먼저 이런 더러운 모습이나 버릇, 이런 정신질환,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에서 그런 자들부터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빛으로, 진리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백배, 천배, 억만배도 어두워져도, 그럴 때마다 진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억억 억만배, 정말 상상초월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냥 교회만 달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고, 예수님만 절대적 따르고, 예수님 안 해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근데 만일 다 모신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요청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모든 만나요나, 또 모든 프로그램, 꼭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o,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 Come and live forevermore.